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대소설의 작은 고전으로 불리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지은이는 포레스트 카터, 온기니는 조경숙, 발행은 아름드리 출판사입니다. 저자 포레스트 카터의 자전적 성장 소설이기도 한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다섯 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작은 나무가 체로키족 인디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체로키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저자인 포레스트 카터의 어릴 적 인디언 이름인데요. 1977년 초판이 간행되었을 때 뉴욕타임스에서부터 주간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평에 오르내리며 극찬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자전적인 회상을 담은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이 작품은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자연의 이치 붉은 여우 슬리크 할아버지와 조지 워싱턴 당신을 사랑해 보니비 등 21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각각 이야기의 완결성을 갖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작품의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이 작품은 저자가 동부 체로키족 거주지인 산속에서 조부모와 생활했던 이야기를 엮은 자전적인 회상록인 동시에 1930년대 대공황기의 생활에 대한 현실감 넘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1930년대에 머물지 않고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며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 인디언 소년의 따스하면서도 치열한 자전적인 성장소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나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그때까지 살던 통나무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친척들은 작은 게울이 흐르는 그 뒤뜰에 머리를 맞대고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열심히 입방아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도 페인트칠이 된 침대와 탁자 의자 따위를 나누어 가지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친척들 틈에서 벗어나 뜰 구석에 묵묵히 서 계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뒤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체로키족의 피가 반 섞인 혼혈이고 할머니는 순수 체로키족이시다. 할아버지는 거의 2미터가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 하나가 삐죽 솟았다. 할아버지는 사람들 머리 너머로 계속 내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다고 한다. 큼지막한 검은 모자를 쓰시고 교회 갈 때나 장례식 때만 입는 반지르한 검은 양복을 입으신 채 말이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놓으려 해도 부둥켜하는 팔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버리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 도우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할아버지는 좀 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길로 나왔다. 한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내 옷가지를 싼 붓다리를 어깨에 둘러맨 할아버지가 길섭을 따라 앞서 걸으셨다. 나는 얼마 안가 할아버지를 따라잡으려면 거의 뛰다시피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뒤에서 따라오시던 할머니도 자주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젠 걸음으로 걷고 계셨다. 마을에 들어서고 나서도 우리의 이런 행진은 그대로 이어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만큼 앞서 걸으셨다. 할아버지를 간신히 따라잡은 것은 버스 정류장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있었다. 할머니는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버스 앞쪽에 걸린 행선지 표지판을 일일이 읽어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하셨다. 과연 할머니는 우리가 탈 버스를 쭉찍개처럼 정확하게 집어내셨다. 어느새 주변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나 할머니는 참은 바로 안쪽 제일 낮은 승강구 계단에 서 계셨다. 할아버지가 바지의 앞주머니에서 뚝딱이 물림새가 달린 지갑을 꺼내 버스요금을 내려 했다. 자표는 어디에 있는 거요? 운전사가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지금 차비를 내려는 참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내 어깨 너머로 어디로 가는지 말하라고 속삭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가 얼마를 내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동전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돈을 세워나갔다. 차 안에 불빛이 워낙 흐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전사가 손님들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오른손을 들어보이거는 하여간 못 말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승객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차표가 없다고 해서 크게 악의를 품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내 무릎 위로 손을 뻗어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내 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버스에서 자갈길로 내려섰을 때는 밤이 한창 이슥해서 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와 할머니는 그 뒤를 따랐다. 유리가 쨍하고 깨질 것처럼 공기가 차가웠다. 둥그런 수박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달이 얼굴을 내밀더니 저 멀리 구부러져 돌아간 곳까지 우리 앞길을 은빛으로 비춰주었다. 자갈길을 벗어나 가운데로는 풀이 자라고 양옆으로 마차의 바퀴자극이 선명한 흙길로 들어서자 산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이때 우리는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반달은 높은 산등성이 바로 위에 높다랗게 걸려 있어서 올려다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다. 나는 시커멓게 덮쳐 누르는 듯한 산의 무게에 몸을 떨었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웨일즈 애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있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것도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숨소리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춥지는 않았다. 길 옆에서는 찰방거리는 소리와 퐁퐁거리는 소리 칼칼거리는 소리들이 뒤섞여 흘러갔다. 바위를 굴러내려오면서 멈추는 곳마다 여우를 만들고 다시 굴러내려가는 신의 물소리 였다. 이제 우리는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느새 반달은 맞은편 산등성이 뒤에 숨은 채 뿌연 은빛만을 하늘 가득히 토해내고 있었다. 덕분에 계곡에는 회색빛 아치 같은 것이 드리워져 우리 모습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할머니가 뒤에서 콧놀이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인디언 노래였다. 굳이 가사를 붙여 부르지 않아도 어떤 노래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길고도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가 오열하는 듯한 긴 여운을 남기고 울려 퍼지면서 산속으로 도로 사라져 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건 모드라는 놈이다.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귀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잠시 우리는 여러 마리의 개에게 둘러싸였다. 개들은 할아버지 주위에서 낑낑거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기도 했다. 모드가 짖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할아버지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자 그 소리임자가 누군지 알아챈 모드는 손살같이 달려와 우리에게 뛰어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개울이에 걸쳐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니 조그만 오두막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앞쪽으로는 기다란 베란다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고 뒤쪽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서있었다. 오두막 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있는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마루 양끝은 그대로 바깥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산 사람들은 개 통로라고 불렀다. 개들이 주로 그곳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를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히컬이 나무로 만든 테두리에다 사슴 가죽들을 팽팽히 묶어서 만든 침대는 부드럽게 쿨럭거렸다. 침대에 누우니 열린 창문으로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빗속에서 유령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울컥 엄마 생각이 나고 낯선 곳에 와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펼치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땋은 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숲도 이젠 모두 그가 온 걸 안다네.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라이나도 졸졸졸졸 물소리 울리며 즐겁게 춤추며 산을 내려간다네. 내 노래를 들어봐요. 우리 형제가 찾아왔어요. 작은 나무는 우리 형제. 작은 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네물라이나가 내 이야기를 노래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 형제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붉은 여우 슬리크 그건 한겨울의 늦은 오후였다. 할아버지가 다른 개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할머니가 늑다리 링거를 오두막 집으로 몰아넣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 할머니의 검은 눈동자가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것과 똑같은 사슴가죽 셔츠를 나에게 입혀주신 다음 한 손은 할아버지 어깨에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내 어깨에 올려놓으셨다. 왠지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 번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계속 두 분의 뒤를 따라다녔다. 할머니가 비스킷과 고기가 든 주머니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밤새도록 베란다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마. 아마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게다. 마당으로 나가자 할아버지가 휘파람을 불어 개들을 불러모았다. 드디어 집을 나선 우리는 개울을 따라 나 있는 계곡길을 걸어올라갔다. 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길을 재촉했다. 할아버지가 개를 기르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옥수수밭 때문이었다. 봄 여름이 되면 할아버지는 모두와 링거에게 사슴이나 너구리 산돼지 까마귀 같은 짐승들이 옥수수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보는 일을 맡겼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모두도 사람인 자신처럼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기 때문에 여우 사냥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청력과 시력은 아주 날카로워서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을 맡기면 아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개든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아무데도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링거는 예전에는 뛰어난 사냥개였지만 지금은 너무 나이를 먹었다. 이제는 꼬리를 질질 끌고 다녀 볼꼴 사나운 데다 옛날만큼 잘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링거를 모두와 짝지어 준 것은 링거가 모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이 일은 링거에게 뿌듯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특히 옥수수밭에서 일하는 계절이 되면 링거는 목을 한껏 찢겨세운 채 내 다리를 씩씩하게 내디드면서 주위를 돌아다니곤 했다. 옥수수가 자라는 계절이 되면 할아버지는 모두와 링거를 계곡에 있는 헛간에 데려다 놓았다. 헛간이 옥수수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두 마리 개는 충성스럽도록 열심히 옥수수밭을 지켰다. 모두가 링거의 눈과 귀가 대어주었다. 모두는 옥수수밭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바딘자는 자기라는 듯이 컴컭거리며 달려가 그놈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링거도 모두를 똑같이 따라했다. 이렇게 옥수수밭 사이를 달려갈 때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모두는 너구리 따위를 못 보고 지나치고 많은 일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모두 뒤를 따라가는 링거는 그렇지 않았다. 눈과 귀가 좋지 않은 링거는 땅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가면서 너구리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나무에 부딪히곤 했다. 그러고 나면 링거는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링거와 모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둘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개를 기르는 또 다른 이유는 여우몰이를 하는 순수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의 여우몰이는 보통 사냥 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절대 개를 써서 짐승을 잡지 않으셨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짐승들이 어디에서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는지 습관은 어떻고 다니는 길은 어디인지 심지어 사고방식과 성격은 어떤지 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아무리 뛰어난 사냥개라도 할아버지의 이런 지식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이를테면 붉은 야우는 개한테 쫓길 때면 원을 그리며 달리는 습성이 있다. 가운데 있는 자신의 구를 중심으로 대략 지름 1.5 킬로미터 정도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원을 그리기도 한다. 이렇게 달아나면서도 여우는 계속 잔재주를 부린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물을 건너거나 눈속인 팔자국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 원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 여우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원을 추려 간다. 결국에 가서 여우는 자기 굴에 몸을 숨기는데 산 사람들은 이걸 굴에 들었다고 한다. 달리면 달릴수록 붉은 여우의 몸은 더워졌다. 그럴 때면 개들이 자취를 쉽게 잡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냄새가 나는 침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럴수록 개들이 지는 소리도 커져 간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우의 짐을 뜨거운 자취라고 불렀다. 반면에 회색여우는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달아난다. 팔자 가운데 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곳에 회색여우의 굴이 있다. 할아버지는 너구리가 꾀를 내는 것도 읽을 수 있었다. 너구리가 어설픈 잔꾀를 부리는 걸 보면 할아버지는 이를 비웃곤 하셨다. 맹세컨대 너구리도 이따금 할아버지를 비웃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야생 칠면조들이 다니는 길도 잘 알고 있었고 물가에서 벌집까지 날아가는 벌을 눈만으로 쫓아갈 수도 있었다. 또한 사슴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이용해서 할아버지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있었으며 깃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메추락이 무리 속을 살금살금 걸어다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필요한 만큼을 빼고는 절대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으셨다. 동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놀이들을 즐기긴 했지만 매달리지는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거칠고 무모한 백인 산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참아주시는 편이셨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사냥감을 쫓으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때면 동물들은 모두 은신처로 숨어버렸다. 아마 그 사람들은 야생 칠면조 열두 마리를 보았을 때 왜 열두 마리 모두 죽이면 안 되는지 절대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고참 산사람으로 존경했다. 이것은 사거리 가게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눈의 표정이나 모자 끝에 손을 갖다 대는 걸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사냥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불평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사시는 계곡과 숲으로 총을 든 채 사냥개들을 끌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주 머리를 흔들곤 하셨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하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은 체로키의 위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다. 뒤에서 펄쩍거리며 뛰어다니는 개들을 데리고 나는 할아버지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음을 잽싸게 놀렸다. 신비스러울 만큼 흥분되는 시간이 계곡 속을 흐르고 있었다. 이제 날은 완전히 저물었다. 아직 살아있는 해가 서서히 죽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은 저녁노을의 붉은색에서 피처럼 거무칙칙한 빛으로 변해가며 조금씩 어두워져 갔다. 저녁바람 조차도 귓가에서 가만가만 살랑거렸다. 흡사 드러내놓고 떠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낮에 동물들은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대신 밤 동물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오는 시간이었다. 헛간 옆에 풀밭을 가로질러 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바람에 나도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멈춰 섰다. 계곡 저 아래쪽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기껏해야 할아버지 키 높이 정도나 될까 그 정도로 낮게 날아오던 올빼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야말로 숨소리나 날갯짓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곧바로 헛간 속으로 날아들어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외양간 올빼미란다. 밤이 되면 여자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가 가끔 있지. 그건 올빼미가 지잡을 때 내는 소리란다. 나는 그 올빼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 지도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헛간 쪽으로 서시게 한 다음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서서히 어둠이 우리를 덮쳐 눌렀다. 올라갈수록 양쪽 산이 좁혀져 왔다. 이윽고 길이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다. 할아버지는 왼쪽 길을 택하셨다. 여기서부터는 개울 오른쪽으로 난 좁다란 뚝길을 제외하고는 길이 없었다. 양쪽 팔을 벌리면 산이 만져지기라도 할 것처럼 좁은 길이어서 할아버지는 이 길을 칼길이라 불렀다. 곧장 산 위쪽을 향해 뻗은 칼길은 새 깃털 같은 나무 그림자에 뒤덮여 컴컴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산비들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산은 목이 신 것처럼 컬컬하면서도 기다랗게 이어지는 그 울음소리를 재빨리 삼켰다가는 몇 번이고 도로 뱉어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얼마나 많은 산과 계곡을 지나쳐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 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그렇게 사그라져 갔다. 왠지 쓸쓸한 기분이 된 나는 종종 걸음을 치며 할아버지 발꿈치에 바짝 따라붙었다. 개들이라도 내 뒤에 있어주면 좋으련만 그놈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 앞에서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서 여우머리에 보내달라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칼길인 칼길인 꽤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칼칼거리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의 물이 하늘 협곡이라 불리는 곳을 가로지르면서 내는 소리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길을 벗어나 신의 위로 펼쳐진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개들을 풀어놓았다. 그냥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면서 가라 라고 했을 뿐이지만 개들은 낮게 컹컹거리면서 눈감착할 사이에 산속으로 흩어졌다.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라고 산딸기 따라가는 모습 같다고 하셨다. 우리는 시내 위쪽 소나무 숲속에 앉았다. 그곳은 따뜻했다. 소나무 무리들이 열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이라면 떡갈나무나 히커리류의 나무 그늘에 앉는 편이 나을 것이다. 소나무 밑에 앉으면 더 더울 테니까. 신의 물에 비친 별들이 물결에 흔들리기도 하고 물살을 타고 부서지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좀 있으면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붉은 여우 슬리크의 자취를 찾아냈을 때 개들이 보내는 신호였다. 교활하다는 뜻의 슬리크는 할아버지가 그 여우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슬리크의 영토 안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슬리크를 알게 된 것은 대략 5년쯤 전이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여우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여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우를 죽인 적이 없었다. 여우몰이를 하는 이유는 개들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개들이 쫓아다니는 소리를 듣기만 하시다가 여우가 굴로 들어갔다 싶으면 개들을 도로 다 불러들였다. 슬리크는 단저로운 생활이 지겨워지면 오두막에 있는 빈턱까지 내려와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할아버지와 개들에게 자기를 쫓아오라고 부추기는 셈이었다. 그러면 흥분한 개들이 컴컭거리고 지저대면서 슬리크를 쫓아 계곡 위쪽으로 달려가곤 했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는 엄청 골치를 썩곤 하셨다. 할아버지는 슬리크가 심술이 나고 쫓겨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슬리크 앞에 나타나는 걸 즐기셨다. 그 여우는 굴속에 들어가고 싶어지면 개들을 따돌리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썼다. 반대로 쫓기는 게 재미있을 때는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곤 했다. 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건 오두막집 주위를 어슬렁거려 할아버지를 골치 아프게 만든 벌을 받는다는 걸 슬리크가 알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약간 이지러진 달이 어김없이 산 위로 올라왔다. 달빛은 소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어른거리는 무늬를 흩뿌리고 신의 물 위로 빛을 쏟아 부었으며 칼길 사이로 가느다란 은빛 배 모양의 안개 가닥들이 천천히 떠다니도록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소나무의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뻗었다. 나도 똑같이 흉내 내며 내 책임으로 맡겨진 음식 보따리를 내 옆으로 끌어당겨 놓았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길고 어딘지 텅 빈 것 같은 커다란 게으름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리핀 놈이군. 그런데 저 자식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뭘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참을성이 없는 게야. 그래서 사냥감 냄새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잘 들어봐라. 짖는 소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리핏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야. 정말 그랬다. 짖는 소리는 과연 그렇게 들렸다. 금방 다른 개들이 리핏을 둘러싸고 나무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럴 때는 개들이 컹컹거리며 짖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산에서는 이런 개를 허풍쟁이 개라고 불렀다. 다시 주인은 지지근 듯이 조용해졌다.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굴따랗게 짖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길고도 멀리까지 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흥분이 실려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다른 개들도 함께 지저대기 시작했다. 저놈은 블루보이구나. 산에 들어오면 저놈 코가 제일 예민해지지. 바로 이어서 짖는 건 리틀레드고 오 저건 베스군. 이어서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새로 끼어들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건 늑다리 리핏이고 결국 다 끝나고 나서 끼어드는구나. 이제 개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지저대면서 점점 멀어져 갔다. 개들의 합창이 앞뒤로 계속 메아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주인은 온통 개들 천지인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는 한참 동안 그러고 나더니 사라져 갔다. 이제 클린치산 뒤편에 쏙듭새의 쏟고 쏙듭새의 날카로운 후루라기 소리처럼 하늘을 찍고 지나갔다. 계곡 맞은편에 있던 부엉이가 그 소리에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웃으셨다. 부엉이는 계곡에 살고 쏙독새는 산등성에 사는데 때때로 쏙독새는 물가루 내려와 사냥을 하는 게 더 쉽겠다고 생각하지. 부엉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시냇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물방울을 튀기면서 펄쩍 뛰어올랐다. 걱정이 된 나는 작은 소리로 할아버지께 속삭였다. 할아버지 개들이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아니다. 좀 있으면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될 게야. 클린치산 저편으로 나와서 저기 산등성이를 돌아 우리 있는 곳으로 올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어렴풋하게 들릴 듯 말듯 하던 개 짖는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갔다. 멍멍거리고 컹컹거리는 그 소리들은 우리 앞에 산등성이를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면서 꽤 오랫동안 들려왔다. 그러더니 저 아래쪽 어딘가에서 계곡을 건넜는지 짖는 소리는 다시 우리 뒤쪽의 산등성이를 돌아서 클린치 산쪽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클린치 산 이쪽을 따라 달리고 있는지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 슬리크놈이 원을 좁혀가나 보다. 이번에 시내를 건너고 나면 슬리크놈이 개들을 끌고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게야.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개들이 시내물 건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짖는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윗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시더니 내 팔을 잡았다. 봐라 저놈이다.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시내 뚝 위에 있는 버드나무 사이로 한 마리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슬리크였다. 여우는 혀를 축 늘어뜨리고 더부륵한 꼬리를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러더니 뾰족한 길을 쫑긋 세운 채 마치 행진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덤불이 나타나면 빙 돌아서 가기도 했다. 또한 걸음을 멈추고는 앞발을 들어올려 날림날름 핥기도 했다.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난 슬리크는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고는 다시 종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발 아래쪽 시내에는 바위들이 물 위로 삐죽삐죽 솟아있었다. 그 중 몇 개는 진검다리를 이루며 시내물 한가운데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바위들 있는 곳에 왔을 때 슬리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개들과의 거리를 재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시내물을 바라보는 자세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달빛을 받아 털빛이 붉게 반사되었다. 개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팔을 꽉 붙들었다. 이제부터 잘 봐라. 슬리크는 시내가 둔덕에서 첫 번째 바위로 폴짝 뛰었다. 그곳에 잠깐 서 있는가 했더니 갑자기 살랑살랑 춤추는 듯한 몸짓을 했다. 두 번째 바위로 폴짝 건너간 여우는 다시 한 번 춤을 추었고 그 다음 바위에서도 또 그 다음 바위에서도 결국 여우는 시내물 한가운데 있는 마지막 바위 위로 올라섰다. 여우는 다시 바위 하나하나씩을 되짚어 물가에서 가장 가까운 바위로 돌아왔다. 그곳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슬리크는 마침내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찰박거리며 헤엄치는 여우의 모습은 순식간에 상류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최대한 치밀하게 시간을 잰 것이 틀림없었다. 놈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개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더라도 말이다. 블루보이가 코를 땅바닥에 대고 제일 앞서 왔다. 리핏이 그와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딜을 따랐고 그 다음은 베스와 리틀레이드가 또 다른 짝을 이루며 바싹 따라붙었다. 때때로 그 중 한 놈이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흥분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마련이다. 개들이 진검다리 바위들 있는 곳까지 왔다. 블루보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뛰었다. 다른 개들도 모두 블루보이들을 바싹 쫓았다. 신의 한가운데 있는 마지막 바위에 이르렀을 때 블루보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리핏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리핏은 전혀 의심할 건더기가 없다는 듯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반대편 개울가로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베스도 리핏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했다. 블루보이는 코를 치켜들고 공중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리틀레이드도 블루보이와 함께 바위 위에 그대로 서있었다. 이윽고 두 마리는 바위를 되짚어 우리가 있는 쪽 시내가로 올라섰다. 이번에도 역시 블루보이가 앞장섰다. 드디어 슬리크의 자취를 찾아낸 블루보이가 길고 큰 소리로 짖었다. 리틀레이드도 맞장구를 치듯이 함께 짖었다. 리핏과 함께 헤엄을 치던 베스도 몸을 돌려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왔다. 리핏만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내가 저쪽에서 아래 위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리핏은 짖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다가 땅에 코를 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도 했다. 리핏은 블루보이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이빙이라도 하듯이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 헤엄을 쳤다. 개울가로 올라선 리핏은 그제서야 간신히 여우의 자취를 찾아내 다른 개들을 쫓아갔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너무 많이 웃다가 언덕에서 굴러떨어질 뻔 했을 정도였다. 나는 소나무 줄기에다 발을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웃느라고 발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그만 독고마리 덤불 속에 처박히고 말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머리에 붙은 가시 열매들을 떼어주었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는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슬리크가 그런 속임수를 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슬리크도 근처 어딘가에 앉아서 개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고 하셨다. 슬리크가 그렇게 끈기있게 개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은 돌들의 자기 냄새를 뚜렷하게 남기기 위해서였다. 슬리크는 개들이 흥분하면 감각보다 감정이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리핏과 베스의 경우에는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는 그렇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봤다고 하셨다. 사람들 중에도 감정이 앞서는 바람에 리핏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았다. 벌써 날이 밝았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내가 빈토로 내려와 자리를 잡은 우리는 건빵과 고기를 먹었다. 개들은 우리 뒤쪽에서 한 바퀴 빙 돌아가며 지저대더니 이제는 우리 앞에 보이는 산등성이로 와있었다. 산 꼭대기 위에 올라선 아침 햇살에 계곡을 가로질러 서있던 나뭇잎들이 반짝이고 굴뚝새와 홍간조가 깨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칼로 베어낸 삼나무 껍질의 한쪽 끝을 비틀어 국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걸로 맑고 차가운 계곡물을 떠마셨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개울 바닥에 자갈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다. 삼나무 맛이 나는 그 물을 마시니 배가 더 고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건빵은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슬리크놈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번에는 맞은편 개울가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개미가 개미가 내 발 위로 기어올랐지만 나는 꾹 참고 가만히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셨다. 할아버지는 개미를 털어내는 건 괜찮다. 그 정도는 슬리크도 못 볼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개미를 발에서 털어낼 수 있었다. 잠시 뒤에 개들이 다시 시내 아래쪽에 나타났다. 그때 우리 눈에 슬리크의 모습이 들어왔다. 여우는 혀를 길게 빼문 채 맞은편 시내가를 느릿느릿 올라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낮게 휘파람을 불자 슬리크는 걸음을 멈추고 시내 너머에 있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1분 정도 그 자리에 서있던 여우는 우리를 비웃듯이 코를 킁킁거리며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슬리크가 코를 킁킁거린 건 이런 번잡한 일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한테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나는 슬리크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른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여우가 둔갑수를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당신은 실제로 그걸 본 적이 있다고 하셨다. 몇 년 전 여우몰이를 나갔다가 풀밭 위쪽에 있는 언덕에 앉아있을 때였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붉은 여우가 개들한테 쫓겨서 달려오더니 속이 빈 나무 앞에서 멈춰섰다. 그놈이 나무 앞에서 두세 번 짓자 그 빈 나무 속에서 다른 여우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자 첫 번째 놈은 나무 속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놈이 쫓아오는 개들을 끌고서 총총걸음으로 달아났다. 할아버지가 나무 곁으로 가보니 그 속에서 여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란다. 개들이 바로 코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자신의 잔재주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개들이 그렇게 가까이 지나가도 여우는 짓불도 신경을 안 쓰더라는 것이다. 마침내 신의 두 귀로 블루보이와 다른 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들은 한두 걸음마다 계속 지저댔다. 그만큼 여우의 채취가 강했던 것이다. 개들이 다시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무리해서 떨어졌는지 한 마리만 심하게 지저댔기 시작했다. 저런 리핏놈이 잘난척 나서더니 슬리크한테 속았구나. 가다가 기를 잃다니. 산에서는 이런 개들을 사기꾼 개라고 부른다. 리핏이 우리 쪽으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른 개들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로 올 것이다. 결국 이쯤에서 우리는 여우모리를 포기해야 했다. 나는 도저히 할아버지처럼 길게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 소리는 유들성 하고 비슷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도 숨을 꽤 잘 참는 편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얼마 후에 개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리핏은 자기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슬금슬금 다른 개들 꽁무니에 가 숨었다. 아마 그러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번 일이 리핏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이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사실 그랬다. 우리가 하늘협국을 떠난 것은 오후가 되고 나서였다. 우리는 칼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개들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느릿느릿 걸었다. 지쳐서 그랬을 것이다. 나도 피곤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천천히 걷지 않으셨더라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두막집의 빈터와 할머니가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저녁 땅거미가 깔릴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마중하려고 길까지 나와 계셨다. 아직 걸을 힘이 남아있었는데도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셨다. 나머지 한쪽 팔은 할아버지 허리에 두르신 채 피곤하긴 무척 피곤했었나 보다. 어느새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골아떨어진 나는 언제 오두막집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과거를 알아두어라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두 분은 지난 일을 모르면 앞일도 잘해낼 수 없으며 자기 종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법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 때문에 두 분은 나에게 옛날 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다. 정부군이 들어온 이야기며 체로키족이 비옥한 굴짝에서 농사짓던 이야기 생명들이 싹트는 봄이 되면 열리는 짝짓기 댄스 파티 이야기까지 해주셨다. 또 서리가 내려 호박이 무르익고 감이 빨갛게 있고 옥수수가 여물어가는 늦가을 무렵이면 열리는 추수감사제 이야기와 자연의 이치에 따를 것을 맹세한 후에야 벌어졌던 겨울 사냥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 중에서 정부군이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킨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쪼각 하나를 내부이며 서명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했다. 체로키들은 거기에 서명을 했다. 그러자 이후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로키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가 지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초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조금 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었다. 병사들은 그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 쌌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워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 동그란 원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체로키들까지 끌고와 우리 속에 든 소나 돼지처럼 계속 그 원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을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세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그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북은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그리고 양옆에서 말을 타고 갔다. 체로키 남자들은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걸었다.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뒤를 따라 걷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병사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나긴 행렬의 맨 뒤쪽에는 아무 쓸모없는 텅빈 마차가 덜그럭거리며 따라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백인들은 양옆으로 늘어서서 체로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 백인들은 덜그럭거리는 빈 마차들을 뒤에 달고가는 체로키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체로키들은 웃는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도 입을 다물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향에서 멀어져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백 몇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로키들이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서 손을 떼고 싶은 게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들을 수레에 씻고 가라고 했지만 체로키들은 시신을 수레에 누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안고 걸었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아는 채 하염없이 걸었다. 병사들이나 행렬 양옆에 서서 자신들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체로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에 열어라 불렀다. 체로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말이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동정심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행진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 과연 누가 어미의 팔에 안긴 채 뻣뻣하게 죽어있는 아기 어미가 걸어가는 동안 감기지 않은 눈으로 흔들거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있는 아기를 소재로 시를 지울 수 있겠는가 밤이 되면 아내의 죽음을 내려놓고 온 밤 내내 그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죽음을 옮겨가야 하는 남편과 장남에게 막내의 시신을 안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울지도 고향을 떠올리지도 않는 이들을 소재로 과연 누가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에 열어라 불렀다. 1838년부터 1839년에 걸쳐 1만 3천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차례로 오클라호마의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1300km의 행진 중에 추위와 음식 부족 질병과 사고 등으로 무려 4천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죽었다고 한다. 체로키들 모두가 그 행렬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산길에 익숙한 일부 체로키들은 깊숙한 계곡이나 먼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이들은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곤 했는데 군대가 그곳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덫을 놓아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땅에서 부드러운 뿌리들을 캐내거나 도토리를 빠 가루로 만들거나 개간지에서 길은 얼마 안 되는 작물을 거두거나 나무의 속껍질을 벗겨내어 끼니를 떼었다. 가끔씩은 차가운 겨울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도 변함없이 이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잠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느낌 외에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실 그들은 자취를 남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끼리는 잘 찾아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모두 산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토지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다른 체로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도 오로지 산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뿐이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와 그 가족을 만난 이야기는 할머니가 해주셨다.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는 계곡 뚝 위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을 본 증조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사슴 뒷다리를 가져와 흔적이 있던 자리에 놔두었다. 총과 칼도 그 옆에 함께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사슴 뒷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총과 칼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에는 기다란 인디언 칼 한 자루와 도끼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집에 가서 옥수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는 옥수수 자루를 무기 옆에 놓고 오랫동안 서서 기다렸다. 오후 늦게 그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나무 사이를 걸어오다가 잠시 멈춰 주위를 살핀 다음 다시 앞으로 걷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다. 증조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 열두 식구나 되는 그 집 사람들도 하나같이 손을 내밀며 걸어왔다. 마침내 그들의 손과 증조 할아버지의 손이 맞닿았다. 할머니 말로는 서로 손이 맞닿기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손을 내밀고서 걸었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키가 훌쩍 자란 증조 할아버지는 그 집안의 막내딸과 결혼했다. 두 분은 히커리나무로 만든 혼인 지팡이를 함께 붙들고 혼인 서약을 한 다음 그 지팡이를 평생 동안 집안에 잘 모셔두었다. 증조 할머니는 찌르레기의 붉은 깃털을 항상 머리에 꽂고 다녔기 때문에 붉은 날개라고 불렸다. 버드나무처럼 날씬했던 증조 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항상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의 말년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다. 증조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의 용사였다. 증조 할아버지는 존 헌트 모건 장군이 이끄는 남부 연합군 특공대에 가담하여 보이지 않는 머나먼 곳에 앉아 자신의 종족과 집을 위협하는 얼굴없는 유령 연방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증조 할아버지의 수염이 하얗게 새웠다. 나이 탓에 몸도 무척 세약해져 오두막 틈새로 겨울바람이 파고들 때마다 옛 상처가 도지곤 했다. 오하이오에서의 그날 밤 한 기병대원을 휘감았던 것은 야생마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투지였다. 티끌만큼의 두려움도 없었다. 혈관은 오로지 환희로 고동쳤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말이 땅을 차고 가볍게 뛰어오르자 바람이 폭풍처럼 얼굴을 때리고 지나갔고 환희에 찬 증조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거칠고 찢는 듯한 저 반골의 인디언 고함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발목에 총을 맞은 것도 모르고 증조할아버지는 40km 정도를 더 가면서 어두운 산골짜기를 정찰했다고 한다. 임무를 마친 증조할아버지가 말에서 내리려고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픽하고 꼬꾸라졌다. 살펴보니 구두 속이 우물물을 가득 담은 두레박처럼 피로 철버기고 있었다. 그제서야 증조할아버지는 발목을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자주 이날 밤의 돌격을 떠올리곤 하셨다. 19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피와 피와 투쟁과 죽음의 시대였던 19세기가 증조할아버지가 온몸으로 맞부딪혔고 판단했던 그 시대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시신을 들쳐 엎고 걸어갈 새로운 세기가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과거 오로지 체로키의 과거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장남은 인디언 거주지역으로 쫓겨났고 둘째 아들은 텍사스에서 죽고 말았다. 이제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붉은 날개와 막내 아들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탈 수 있었다. 모건 특공대 시절에는 말을 타고 다석한 울타리를 뛰어넘던 증조 할아버지였다. 그에게는 아직도 덤불에 꼬리털을 남겨 추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꼬리를 지켜들게 한 채 달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예전과 달리 술로도 고통을 잠재울 수 없었다. 통나무집 마릇바닥에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리고 들어누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테네시 산 중에 한 해가 저물어 가던 때였다. 차가운 바람이 히커리 나무와 떡갈나무의 마지막 잎새를 때려대고 있었다. 그 겨울날 오후 증조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할아버지와 함께 계곡 중간쯤에 서 계셨다. 그래도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배경으로 산등성이 위로 앙상하게 벌거벗은 채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았다. 겨울해가 어떻게 지는지 연구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허허 거참 너에게 남겨줄게 별로 없구나. 증조 할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웃으셨다. 저 오두막 저 오두막에서 건질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손을 녹이려고 불쏘시계를 지적거리는 정도일 테니 이제 이제 아들은 산에 대해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너는 다 큰 산에다. 거기다 날린 식구까지 있고 그러니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할 필요는 없을 성 싶다. 다만 우리가 믿는 걸 지키려고 할 때는 한시바삐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과 손을 잡도록 해라. 우리 시대는 같다. 지금 오고 있는 너희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구나.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너한테 남겨줄 것조차 없으니 하지만 아마 산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거다. 너도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니 다행이고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다. 마지막 햇빛이 산뜽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나자 살을 애이는 바람이 몰아쳤다. 이제 노인은 입을 떼기조차 힘들었지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늙고 앙상한 노인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이제 계곡에 드리워진 그늘은 한층 더 진해졌고 양옆에서 굽어보던 산뽕우리의 시커먼 윤곽선도 어둠 속에 묻혀갔다. 두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계곡에서 오두막까지 걸어내려왔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산책이었으며 마지막 대화였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무덤에 여러 번 가보았다. 그 무덤들은 흰참 나무가 서 있는 높은 산등성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가을이 되면 무덤가에는 무릎까지 쑥쑥 빠질 만큼 낙엽이 쌓였다. 그러다 무정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두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고 나서 봄이 오면 강인한 인디언 제비꽃들이 땅을 뚫고 나와 작고 푸른 꽃을 피운다. 자신들의 시대를 격렬하고 끈질기게 살아간 영혼들을 위로라도 하는 듯이. 히컬이 나무로 만든 혼인 지팡이도 뒤틀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러지지 않은 채 그곳에 꿋꿋이 서 있었다. 그 지팡이에는 그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싸웠을 때마다 표시해둔 자국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는 그분들의 머리맡에서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지팡이에 새겨진 두 분의 이름은 워낙 작아서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읽을 수 있었다. 두 분의 이름은 애단과 붉은 날개였다.